이제 시장 속으로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방송에서 여러 차례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애플이라고 하는 미국의 거대 IT 기업이죠 어제 뉴욕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놨습니다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현재 9.8% 급락입니다 본장에서는 오히려 1.83%의 상승이어서 514달러 주당 이렇게 나오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460달러 대로 툭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스닥 선물지수는 45포인트 마이너스 이것이 코스피에도 압력을 주고 있는데 과연 애플의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IT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고 똑같은 이야기인지 아니면 다른지 차이점이 있는지 정확히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좀 모셔봤습니다 미도투자자문의 강성모 PI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미도투자자문 사실 금융감독원의 정식으로 인허가를 받은 1인형 자문사죠 네 맞습니다 분석을 워낙 잘하셔서 제가 한번 초빙을 좀 해봤는데 오늘 또 어려운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리얼리티죠 사실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제 내용이 어떻길래 이렇게 주가가 시간에서 급락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애플 기준으로는 이게 1분기고요 저희 나라 기준으로 하면 일단은 4분기가 되는데 EPS 추정실 아이폰 판매량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매출액이 감소를 했고요 매출액 감소에 따라서 또 2분기 시장 전망치까지 낮춰놓으면서 이에 따라서 지금 장애에서 크게 빠지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이미 시장에서는 합리적으로 반응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엣지 디스플레이는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더라도 이미 반영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애플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8억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차이나 모바일을 놓친 게 가장 큰 핵심 이슈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차이나 모바일 때문에 앞으로 애플은 우리가 좀 분기가 회계연도가 좀 달라서 현재 나오는 것이 2003년도 1분기 실적이 지금 나온 거죠 2012년 4분기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도 애플이 아이폰 출시 이후에 삼성전자하고 애플의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매 흐름을 보기 위해서 달러, 원달러 환율을 대입을 시켜서 차트를 만든 건데요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애플과 삼성전자 모두 스마트폰 시장 확대에 수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008년에 아이폰이 출시된 이후에 2009년부터 스마트폰이 시장의 핵심 이슈였는데 삼성전자 급하게 갤럭시 S를 내놓았지만 그 당시에는 당연히 애플의 아이폰 제품이 대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지금 현재는 이미 삼성전자가 애플을 압도적으로 앞섰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미 그 추격은 끝났다고 보고 있고 이미 삼성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 점유율도 상당히 많이 확대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지금 애플과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핵심인데 국내 시장으로 확대될 것이냐 애플의 실적이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서로 역행해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에 선반영하고 또 장에서도 빠지고 추세를 모두 깨면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 불과 1, 2년 전만 해도 휴대폰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영어 표현은 많습니다 핸드셋, 그런데 단순히 휴대폰 안에서도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지난해부터 구분이 지어지는 하나의 큰 분야 아니겠습니까? 스마트폰과 휴대폰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삼성이 애플을 제치고 글로벌 스마트폰 강자로 서게 된 전략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일단은 먼저 차트를 한번 살펴보고 가시죠 보시면 세계적 조사기관인 스트라테이지 애널리틱스에서 내놓은 보고서인데요 2012년 같은 경우에 휴대폰 시장은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미 휴대폰 시장 자체만을 놓고 보면 성숙기에 진입을 했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스마트폰 출하량을 쭉 보시면 1분기 계절적 비수기 역량을 제외하고 나면 연간 단위로 2012년 작년에는 33%, 올해 같은 경우는 24% 꾸준히 고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다시피 제일 밑에 삼성전자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고성장을 했었고요 2011년부터 보시면 9,600만대 스마트폰 판매량을 기록했고 작년에는 2억 1,200만대, 올해 같은 경우는 2억 9,500만대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삼성 내부 목표치는 거의 3억 5천만대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치 달성 여부에 따라서 시장 추정치는 계속 올라올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관련된 스마트폰, 센티멘트 같은 경우에 상당히 개선될 여지가 남아있는 거죠 저게 외부에 노출된 내부의 전략이죠 사실 내부에서 잡고 있는 건 더 크게 잡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공표하고 있는 건 3억 5천만대지만 작년에는 2억대로 잡고 있었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내부적으로는 좀 더 넓게 잡고 있다는 거죠 계속 자료가 있으면 지금 이 자료를 보는 이유는 애플의 주가 저희 영향하고 삼성전자하고 사실 도매급으로 같이 볼 필요가 없이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논리하고 근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자료들이 쓴 좀 더 보여주시죠 다음으로 휴대폰 점유율 추이를 한번 보고 가시죠 휴대폰 점유율 추이를 보시더라도 2011년 이후에 극명하게 대비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2012년부터는 오히려 애플을 제치고 독보적인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의 격차는 2012년 12.4%포인트로 확대됐고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전망치도 낮춰졌지만 17.2%포인트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애플 실적을 가지고 삼성전자까지 도매급으로 취급할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는 지난 시브잡스의 잡고가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그런 전략에서도 차이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부품업체들을 전부 이렇게 수직 기활화를 해놨고 하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설계만 담당하고 외주 생산, OEM 생산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큰 차이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생산 이점을 자체 생산 능력으로 확보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오히려 애플을 따돌리고 더 앞서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번외로 이제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독보적인 질주와 더불어서 신흥국 시장을 기반으로 한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요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고가 또 저가 시장까지 모두 섭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장에서 또한 성장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중저가 시장 같은 경우에 아까 보여드린 차트에서 성장이 예상되는 게 보였는데 이 경우에 중국 로컬 업체들인 GT나 화이 그리고 레노버 같은 업체들을 보면 점유율이 올해도 확대가 되고 출하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였던 그 화면에 애플과 삼성전자의 생산 전략 비교 저는 그게 가장 명확한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삼성전자의 수직 계열화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에 수요가 있으면 바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얼마나 적절하게 타이밍을 두지 않고 맞추느냐 이것이 생존 전략 아니겠습니까 애플은 그렇죠 설계만 하고 부품이라든지 이것은 다 여기저기서 짬뽕으로 막 미치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서 무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중국의 팍스폰이라는 공장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기계도 한 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품 업체들은 다시 봐야 되고 삼성전자하고 수직 계열화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마트폰 시장이 고성장이 예상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전략을 그러면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의 성장은 확인이 된 거고요 그렇다면 이 시장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당연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품 업체들로 확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전략을 살펴보면 지난 갤럭시 S3 그리고 노트2 모델에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그 변화의 핵심에는 플릭 커버 케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플릭 커버 케이스를 먼저 보시면 이렇게 제가 노트2를 들고 나왔는데 네 일체형으로 이렇게 덮어 씌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스마트폰 두께 앞면하고 뒷면이 같이 되어 있는 걸 플릭 커버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덮게로 덮는데 뒷면에 그대로 끼우기 때문에 두께의 변화가 없는 거고요 결국 이렇게 됐을 때는 디자인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어떤 변화가 오느냐 최근에 이제 결제주들 흐름이 좋단 말이죠 왜 좋은지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결제주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결제 시장의 확대에 기대감으로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 스마트폰이 이제는 지갑이 된다는 건데 지갑이 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볼 게 과연 여성분들이 지갑을 어떤 걸 들고 다니느냐 여성분들은 지갑은 패션의 완성입니다 패션의 완성이기 때문에 명품을 선호하는 거고요 따라서 이 플릭 커버 시장도 삼성이 작년에는 일단 선제적으로 한번 출시는 해봤지만 반응이 좋다 보니 이제 갤럭시 S4나 차기작들의 플릭 커버 케이스 시장을 확대하는 올해가 원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보시면 일단 제가 고급화된 케이스를 하나 들고 나온 거고요 네 화면에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게 크리스탈 제조하는 회사 네 뭐 유명한 주얼리 브랜드죠 S4 브랜드인데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급화 명품 같은 거 좋아하는 여성들이 선호하게 되고 그건 하나에 개당 얼마씩 합니까? 제가 밝히기는 그렇지만 한 40만 원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플릭 커버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3만 9천 원 정도 시장에서 하는데 이거는 뒷면을 보시면 여기에 NFC 안테나 그리고 열악산 시트가 똑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S4 정품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 특허 이슈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결국엔 이 플릭 커버 케이스로 결제를 하게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다음으로 관련된 어떤 업체들이 수혜를 받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먼저 보시죠 일단은 당연히 케이스 쪽은 이미 쇼티지입니다 올해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40% 성장을 한다면 쇼티지라는 건 공급이 달린다는 얘기죠? 수요는 엄청난데 일단 공급이 달린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케이스 업체들 주가 흐름도 그렇고 실적 자체가 상당히 호환기를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이에 따라서 신규로 진입하는 업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전앤한단이라는 업체도 역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지 않다가 쇼티지 상황이 발생하니까 우전앤한단은 어제하고 오늘은 대량 거래가 나오고 주가도 강한 편이고 기간 쪽에서 2대주주 이슈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오버행위 수 있습니다 해결된 부분이고 뒤에 보시더라도 나쁜 내용은 아니죠? 좋은 내용은? 당연히 좋은 내용이죠 기관들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업체들이 당연히 수혜가 예상이 되고 그 다음으로 원단으로 갔을 때 제가 보여드린 앞면에 합성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이미 갤럭시 S3 노트2에 납품한 이력이 있는 일단 백산이 수혜가 예상이 되고 다음으로 일단 갤럭시 S4에 납품이 예상이 되는 덕산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이 시장을 왜 봐야 되느냐 결국엔 1대1 시장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3억대를 팔면 그 이상의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올해는 단연코 이 플릭허버 케이스 시장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NFC 안테나나 열악산 시트 이쪽도 당연히 같이 보셔야 되고요 NFC 같은 경우에 아모텍과 비상장상 AQ가 40%씩 마켓시어를 가져가고 있고 나머지 파트롱 글로벌 RF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악산 시트는 지금 미국과 일본 업체가 삼성전자 시장을 독식하고 있지만 향후에 유언컴텍에 자회사 유언화향이나 소원인텍 같은 기술력을 갖춘 업체들이 진입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렇게 앞단의 시장들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케이스 쪽 생산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경우에 국내 업체 우진플라임이 작년에는 휴대폰 쪽 사출기 비중이 거의 10%도 안 되었었는데 지금은 거의 20% 중반대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때아닌 호환기를 막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IT 업체들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진플릭허버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단계에서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IT 쪽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시장의 분석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쭉 요약해보면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애플은 분명히 다른 길을 지금 걷고 있고 애플의 실적 둔화가 삼성전자에 같이 영향을 주는 것은 아직은 아니다 구분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핵심은 이 케이스라고 하는 것이 단순 케이스가 아니라 이제는 유행을 좀 쫓아가면서 전자지갑 여성분들이 파우치라고 하나요? 네 맞죠 손에 들고 다니는 조그마한 핸드백 정확히 영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가의 것들을 이제 시장용으로도 많이 쓰는데 단순한 케이스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전자 부품들 네 전자 케이스라고도 볼 수 있겠군요 같이 확대가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은 다시 명확히 봐야 된다 그리고 휴대폰 스마트폰이 삼성전자가 대략 3억 5천만 개 올해에서 뭐 내부 목표 치는 거였습니다 일단 그러면 사실 케이스는 여러 번 바꾸지 않습니까 보통 한 3억 5천만 되면 10개 정도의 케이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1대 1의 시장이 아니라 이게 1대 3 1대 5 이렇게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저도 얘기 들은 바 중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그 케이스를 뭐 고가의 것을 많이들 사가신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유심히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시장의 리얼리티를 점검해 봤는데요 역시 내공이 좀 있는 분의 얘기를 다시 한번 시간이 좀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한번 더 마련해 가지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미도투자자문의 강성모 투자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